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선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홍준표 시장 글인데 이제 어떻든 이재명 검찰 수사에 대한 더 이상 이재명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 정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 정치라고 표현했네요. 나는 당연히 여러분들 범법 사실이 발견됐고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러면서 사건이 이첩이 됐으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그걸 홍준표 시장은 검찰 정치라고 표현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보수 집단을 적표로 규정하고 몰살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교체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크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 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 대통령이 한국 보수 집단을 적표로 여러분들 간주해 가지고 수사에서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제대로 안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국 평균의 한 15% 정도 조작값이 입력이 됐으면 2900표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값 쭉 여러분 전국 평균값을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보게 되면 특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윤 후보의 몰표가 쏟아진 대구 강력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보다 현저하게 낮은 5%가 입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만 7077표 차이로 윤 후보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대구 강력시에서 5%가 아니고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15% 정도의 조작값이 입력됐으면 달리 이야기하면 윤 후보가 받은 4등특표 득표수 100장당 15당을 여러분들 이동시키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가동됐으면 그러면 29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에서 한두 번 정도 야 이게 누가 이렇게 15%를 5% 낮춰줬냐 아니면 그냥 실수를 한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선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참 한국 무슨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서울 사례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사례거든요 이런 앞에 이미 말씀드렸고 왼쪽은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거고 사전빼기 당일 오른쪽은 거기에서 발견한 조작값 조작에 활용한 규칙을 역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가정한 다음에 구한 진짜 차이값을 보지 않습니까 차이값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하고 성북구 사례만 보는 거거든요 이 차이값이 종로구의 윤석열이 마이너스 12.1%입니다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재명이 플러스 13.5%인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가 이재명은 13.5% 정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종로구에서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12.1% 낮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일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게 맞지만 사전투표는 모집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를 얘기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2017년 대선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이런 차이값 그래프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모든 선거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다 조작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9번을 해왔는데 2024년 10번째 왜 안 하겠냐 이야기죠 2027년 또 11번째 왜 안 하겠냐 이야기 사전투표를 왜 조작 안 하겠냐 이야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면 이 문제를 규명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른쪽처럼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 개선이 안 이루어지니까 똑같은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결과를 중간은 빼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양천구부터 강동구까지 보시게 되면 이게 전체 평균이 11점 이재명은 차익값이 플러스 11% 윤석열은 마이너스 9.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당도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0.4% 정도가 나왔네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천구에서는 이재명은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1.2% 윤석열은 마이너스 10%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일 투표 득표율은 손을 안 댔을지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 득표율을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듬뿍 더해 주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에서 이미 9번 일어났고 9번 일어난 일을 정직하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을 해가지고 2024년 총선을 치르지 않으면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래프를 또 볼 거라고요 그 똑같은 그래프랑 달리 이야기하면 국힘이 대패하는 겁니다 9번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는 항상 더블당이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무도 이런 문제를 수선하거나 고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체제가 완전히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장악됐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